79번 철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철분은 면유 위험물이나 또, 대출 좀 맞춰야 되겠죠? 철분 면유 제2류 위험물이죠. 첫 번째 보면 절삭료 같은 기름인분은 철분을 장기 방치하면 자연 발화하기 쉽다. 그렇죠? 두 번째, 유한과 접촉하면 폭발하며 무기의 화물과 혼합한 것 소량의 물에 발화할 수도 있다. 세 번째, 금속의 온도가 충분히 높을 때 수증기와 반응하면 산소 발생한다. 산소가 아니고 뭐예요? 마찬가지로 수소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3번이죠. 발현질산이 넣었다가 꺼내면 산압비를 형성하여 부동태가 된다. 그래서 이런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 발생해서 폭발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수증기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80번 갑니다. 디에틸에테르 또는 에테르라고 많이 얘기하죠? 에테르.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에 가요? 특수인화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수인화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첫 번째, 물과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한다.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물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수인화체는. 그러니까 대다수간 이게 비수용성인데 어떤 일부 규제에서는 약간은 녹는다. 약간 녹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빗점 인화점 발화점이 매우 낮고 연소 범위가 넓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소 범위의 하한치가 낮아서 약간의 증기가 늦을 내어도 폭발을 일으킨다. 맞죠? 증기압이 높아 저장용기가 가열되면 변형이나 파손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81번. 제3유 위험물이 아닌 것을 물어보세요. 3유 위험물이 아닌 것. 황린, 3유죠? 그다음에 탄아카시움, 3유. 알킬리티움, 알킬라메, 3유. 중크론산 염류는 이거는 중크론산 염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연륙, 제1유 위험물이 됩니다. 2번이 되죠. 이런 것처럼 위험물의 종류만 구분하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가 많이 있죠. 82번. 히드라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제4류 중에서 제2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입니다. 첫 번째 공기 중에 가열하면 약 180도씨에서 다량의 암모니아, 질소, 수소를 발생한다. 맞죠? 두 번째 산소가 존재하지 않아도 폭발할 수 있다. 세 번째 강알칼리, 강화난제와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가연물이잖아요. 가연물이다 보니까 뭐랑 만나야 돼요? 산소공급원과 만나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가연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COO, CAO, HGO, BAO 등과 접촉할 때 불꽃이 발생하며 훈적 반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고리, 산화칼슘, 산화온, 수온, 그리고 산화발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고요. 부족으로 히드라진은 요런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디에 있다? 노켓 연료 사용되는 액체 화합물이다. 이런 얘기죠. 산소가 없어도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켓 연료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간을 보여줍니다. 었습니다. 모두